안녕하세요 BJ부들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거 잘 아시죠? 자 그림을 그려볼거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퀘스트를 상당히 대충 했을거야 근데 그런건 다메어 자 여러분들 부캐 키울때 요기야 여기서 꺾어주고요 부캐 키울때 이런 퀘스트 하나하나 소중하게 야 너무 큰가? 도화지가 아 도화지가 너무 좁은거 같은데 좋았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됩니다 음 음 으흠 어이 야 아이 저 삐들배들 야 마음이 삐들배들 여기 여기 조금 더 어 채워주고 색깔을 어 아 이 상자 뭡니까? 아이 상자 뭐에요 아이 그래 그래 어허 어 어깨 어깨 장신구 어깨 장신구 같은 느낌으로 어 야 잡아라 크리즈 잡아요 됐어 아이 바이 아이 바이 바이 언덕 뭡니까 어 이렇게 해서 어어 야 아 아 진짜 하지만 여러분들 쿨하지 않습니다 어 이 명필은 붓을 붓을 재료를 재료를 탓하지 않는다 오 했어요 좋아 음 음 이야 뭐 뭐 아 야 아 진짜 아 진짜 블리자드 보고있나? 아 이런거 좀 계산해줘요 우리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 먹고 살라고 어 이런거라도 그려야지 좀 삐뚤빼뚤한데 어 여기로 다시 한번 야 아우 정말 아 명작인데 가서 아이 어 이렇게 가서 꾹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요거를 누르면 이야 멋있다 우와 우와 콱콱 콱콱 자기 혼자 효과음 다 내고 있네 아무튼 부득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멋있죠 음 자꾸 어어 부득송님 저번에는 도저 키우시지 않았나요? 판다는 키우시지 않았나요? 이렇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기본 탓이에요 저는 흥마만 했었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여기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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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